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빨리 가자 다리 저려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니 티카파리 너를 내게 마음을 나누어 채팅방에 니아이 어서오세요 여기가 보금을 틀어주네 알아서 보금을 틀어주네 알아서 보금을 틀어주네 역시 SES가 근데 여기 클럽거리를 지나칠 때까지는 좀 약간 많이 시끄러울거에요 좀 약간 많이 시끄러울거에요 잠시만요 겁나게 배고프긴 하다 근데 시간대 이 시간대가 홍대는 근데 이 시간대가 사실 홍대는 제일 복잡할 시간대죠 홍대는 이때가 제일 복잡하죠 아무래도 진검다리 연휴가 있잖아요 황금연휴가 있다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많이 특히 홍대가 이따 제가 가보면 알겠지만 저기 이렇게 상수역 근처까지 홍대에 영향을 받는 길거리가 조성이 되어있어요 너무 어렵다 이렇게 2단계만 하자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너무 아름다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운영자님이 하드슈 걸어주셔서 굉장히 핫했네요 그냥 인연뽑기 기계만 있는 데도 있네 어우 다리 저려 배고파서 그런가? 아 집에 가서 뭘 좀 먹고 자야 되겠다? 집에 가면 뭐 먹죠? 저 분 뭐야? 그래서 내가 너와 얘기해서... 자 다시 이어서 리방을 했는데 근데 CU 말고 세븐일레븐 CU는 지금 제가 적립카드를 쓸 수가 없죠 아니면 편의점에서 뭘 좀 먹고 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약간 그 아까 같은 경우는 핫이슈 버프를 받았지만 그 지금 어제 낮에는 핫이슈 버프 없이 그냥 제가 셀프로 제가 셀프로 방송을 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고 아 역시 주말엔 여기까지도 복잡하네 여기는 6호선 상수요 하지만 지금은 지하철이 없죠 지금은 지하철이 없어서 그리고 어차피 안타요 걸어갈 거니까 걸어갈 거라서 안타요 여기에요 상수요 다들 대리기사 부르고 있어 하지만 저는 한강으로 한강 겉방을 할거에요 이렇게 건너고요 집에 가면서 편의점에 좀 들러야되나? 열심히 시키러우러 갖춘지 운동할 것도 없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수 pix이 안 됐나? 주말이 많이 먹으면 수월 안이 안됐나? 지금 개표 참관인? 그 개표 참관인으로 하면 그거 일당 준대요. 그 한 사람당 뭐 4만원 주고 그거 준다는데 한 사람당 4만원씩 주고 식비 별도! 식비 별도 지금! 그래서 개표 참관? 나 그거 등록해 볼까? 왠지 개표 참관은 근데 방송 못 할 것 같아. 아마 방송 못 하겠죠 개표 참관은? 근데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한강으로 건너가면 한강으로 건너가면 이제 신호등을 최소화할 수 있구요. 그냥 쭉 직진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걸으면 계속 신호등을 건너야 돼요. 아이고야. 근데 오늘 뭘 많이 안 먹어가지고요. 그 집에 가면 글쎄요. 집에 가서 먹방을 할까? 집에 가서 먹방을 해야 될까? 편의점에서 먹방을 하고 갈까? 과일이랑 물을 마시고 주무세요. 아 근데 제가 뭐 식사를 좀 거의 못 해가지고. 그 저 아까 오프피시방 갈 때도요. 그 거기 담당하는 분이 마실 거 드릴까요? 했는데 제가 마실 거 줄 줄을 모르고 커피를 사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에이 돈 아까워. 그럴 줄 모르고 커피를 사왔지. 다음번에 갈 때는 다음번에 방송하러 갈 때는 좀 그거 해야죠. 그리고 그 그 BJ들의 그 BJ룸에서는요. 그 PC가 두 개가 있어요. PC가 두 대가 있는데. 그 이제 그러면 그 2인용 게임? 뭐 이런 거를 그 위한 방이겠죠. 그 e스포츠룸이 있고요. 근데 그 거기 e스포츠룸에서는 무슨 경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그 아프리카 TV 그런 공식 매그 경기 있잖아요. 그런 거 거기 프리컵에서 하죠. 요 길이 평소에 차가 좀 적어요. 그래서 좋아. 저는 뭐 홍대 신촌에서는 그 차가 끊기면 걸어서 가요. 차 끊기면 걸어서 가고 그 아프리카 TV 그 아프리카 TV 아마 이제 앞으로 뭐 대선 끝날 때까지 계속 한번 쭉 그 야외 방송을 그런 해볼 생각은 있어요. 계속 야외 방송 할 거고 그 후보들 유세 현장 막 이런데 가고 근데 어제 유세 현장 그것 때문에 시청자 버프를 좀 많이 받아서 주말에 랭킹 쫙 올라가겠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랭킹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아마 유지하기 힘들 거예요. 제 방정에 다 그렇지. 아까 방송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 낮에 낮에 그 신무부님 홍대 떴잖아요. 거기 홍대입구였어요. 신무부님. 그리고 지금 요 길은 그 홍대 정문에서 네 그게 간 거였어요. 홍대 정문에서 홍대 놀이터 쪽으로 거기 스타벅스 옆으로 좀만 가면요. 거기가 오픈 PC방이고 거기서 그냥 그 길 따라 쭉 그 와우산로 따라서 내려가면 그 상수역 거쳐서 지금 그 제가 원래 걸으려던 그 토정로가 나오는데 토정로가 사실 제가 사는 동네가 토정로예요. 어? 어. 갑자기 왜 불 꺼져? 안 건드려서 꺼진 건가? 어. 너무. 너무. 어. 2단계. 그래서 원래 사실 저 옆에 길로 가도 되는데 그 쭉 직진해도 돼요. 근데 거기는 이제 신호등을 건너야 되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한강길을 따라서 걸으면 신호등을 거치지 않죠. 저는 신호등을 거치지 않아요. 잠깐만 화면 밝기가 왜 이렇게 줄어들지 화면 밝기를 자동 밝기를 해제하고 그리고 한 이 정도로 올릴게요. 이게 화면이 자동 밝기를 해놓으면 이러네. 자동 밝기를 해놓으면 이러네. 자동 밝기를 해놓으면 이러네. 이 시간에는 없네요. 저기 한 분 있긴 하나. 아까 낮에는 햇볕이 완전히 쨍쨍할 때 걸어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 아 투표 때 차악을 뽑는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아 언제까지고 차악만 뽑는 거 같아서 아쉬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성당 그 모임에서 그 모임 단체장 뽑는 투표가 있었거든요. 그 투표에서 진짜 그 최악의 상황은 막았어요. 최악은 막았는데 차악은 못 막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좀 감정적으로 좀 좋지 않은 사이가 있어서 사실 오늘도 그 사람들하고 저녁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뭐시기 맞이하고 싶지 않은데 아 혼밥이 그립겠다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혼밥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누구랑 같이 어울리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돈이 비싸져 버려가지고 그 밥도 혼자 막 김밥 하나 사먹어야 돼 라면 하나 사먹어야 돼 그걸로 국수 한 그릇 수로 줄어버리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도 혼자 마셔 술을 혼자 마시면요 안주를 시키는 양이 엄청나게 줄어요. 혼술하게 되면 근데 이제 혼술의 단점은 안주보다 술을 많이 먹게 돼요. 제가 이제 그 제가 혼술을 하게 되면서 제가 혼술 마스터가 되면서 좀 원래 다른 사람들하고 술 마실 때는 제가 소주를 단병밖에 안 마셨어요. 그런데 혼술하니까 소주 한 병은 클리어 혼술 할때는 클리어예요. 혼술 할때는 네 그렇잖아요. 원래 혼자 뭘 먹게 되면요 좀 그 싸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가급적 그 혼자서 독 가격을 독박을 쓰게 되니까 뭔가 계산을 좀 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하는데 자기 페이스대로 그러니까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제가 언제 혼술을 많이 먹었냐면 막 최근에 혼술을 많이 먹었던 적이 음 2년 전 그 2년 전에요. 그 좀 맘에 뒀던 애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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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마침 제가 막 좀 그 판교 쪽을 굉장히 자주 왔다갔다 할 일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TV 본사 말고 다른 일때문에 판교를 좀 여러 번 왔다갔다 했어요. 그 그랜던데 이제 이제 그거 됐어요. 그 꼭 일정이 밤에 있는 거야. 밤에 일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 판교 쪽이 밤에 막 혼자 다니다 보면 굉장히 외로워요. 막 자전거길 막 이런데 걸어다니면서 그 이제 판교에어 그 북쪽 출구 쪽이 원래 회사들이 많은데 거기서 그에서 직장인들이 거기서 퇴근하고 좀 많이 먹는 집들이 많거든요. 거기 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막 몇 사람들끼리 와서 먹는데 저는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직업은 저기 혼자 오셨죠? 네 해가지고 그래서 꼭 그 시기에 판교를 가면 술이 고팠어요. 그래서 한 거의 진짜 막차 시간에 육박할 때까지 술을 마셨어요. 되게 스릴 있게 집에 왔죠. 거기서 막차를 놓치면 저는 서울에 못 들어오니까 대신에 서울에 들어오면 저는 언제든 집에 갈 수 있어요. 지금도 봐요. 지금도 한강 따라 걷잖아. 택시 안 타도. 굳이 택시가 필요 없어요. 우리 동네는 시내버스가 24시간 다녀서 올빼미 포함 올빼미 포함해서 24시간 다녀. 자기 페이스 근데 그 자기 페이스도 그때그때 다르죠. 친구가 급하게 뭐고 돼서 따라가면 일찍 죽어요. 그건 좀 위험해요. 그거는 진짜 많이 위험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사실 그 과 동기들 치고는 동기들 중에서는 제가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내구력이 좋은 편이었어요. 내구력이 좋은 편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혼자서 마시는 버릇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만 마셨고 오히려 그 오히려 다른 애들이 주량이 막 더 늘어가지고 막 4학년 때 되니까 애들이 막 사발주를 마시고 있는 거야. 물론 걔는 나보다 술이 약한 애인데 사발주를 마시고 뻗었죠. 어디론가 사라졌어. 기숙사로 들어가버렸어. 그랬는데 이제 이제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 그렇게 세상에 찌들어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술이 늘더라구요. 아 화장실에서 혼자 자요? 아 저는 자는 것까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화장실에서 되게 멀쩡하게 일을 볼 때가 있어요. 되게 멀쩡하게 일을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이게 너무 오랫동안 불 안 건데 왜 이러네. 화장실에서는 화장실에서는 막 손도 씻고 그래요. 막 뭐 어떤 때는 막 술 먹고 와서도 그 저 어떤 때는 진짜 막 술 먹고 와서도 그거예요. 술 먹고 와서도 그 머시기 막 커피 마시고 아니면 막 술 먹고도 막 오락실 가서 펌프하고 아니면 그러면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술을 먹고도 저는 방송을 켜요. 어느 정도 술 먹고도 방송을 켜요. 그냥 정신줄이 남아있으면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 자죠. 화장실에서 가끔 혼자 주면 혼자 자는 사람 많아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오늘의 마지막 열차입니다. 그 승강장에 계신 고객님께서는 이번 열차에 모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착역까지 가요. 종착역에서 누군가 깨워. 일어나세요. 종착역이에요. 그리고 막 차 시간대 그 종착역에 멈추는 열차들은 차고 대피선로가 있어요. 지하철이 그 막차가 막차가 멈추는 역들이 다 그 일종의 규칙들이 있어요. 그 근처에 그 뭐 열차를 막 대피선로가 대피선로가 그쵸. 그 지하철 말고 기차들은 밤시간대 한번 출발하면 그냥 무작정 종점까지 가요. 동방에 던져놓고 갈 길 가요. 역시 동아리방이구나. 그 동아리방에서 막 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고 그렇잖아요. 동아리방이 만약에 술 먹고 남녀를 같이 던져놓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남녀는 그 남녀는 동방에서 라면을 먹는거죠. 엠티는 뭐 엠티는 그냥 그거죠. 그냥 먹다가 그냥 거기서 눕는 거잖아. 아 한방은 생존자방 한방은 취친방 그거 아세요? 저는 저는 엠티 가면 그렇게까지 많이 마시진 않는데 저는 밤을 새요. 그니까 저는 그런 데서 막 있으면요. 엠티 같은데 가면 진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서 아무리 막 술을 마셔도 잠을 못 자니까 그냥 그 그냥 아침에 해 뜨면 아침에 해 뜨면 그때 차라리 집에 가서 쉬는 거죠. 저는 사실 오늘 이 스케줄도 저 지난밤에 잠을 못 자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멀쩡하다. 한번 자는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돼요. 아예 그냥 아 어차피 내일 방송도 해야지 아니 왜 이제야 왔어요? 오늘 좀 일찌구질 했어요. 저 한 열한시때에서 한시때까지 운영자님이 나 하디슈 띄어줬는데 운영자님이 하디슈 띄어줬는데 운영자님이 하디슈 띄어줬는데 오지 그 토론회 끝나고 그 토론회 끝나고 그거 방송한다고 에이 그래봤자 그냥 아 바빴어요 동접한 20명 됐어요. 그냥 제가 한 늦게 킨거치고는 그리고 중간에 그 스튜디오에서 제가 세팅하다가 좀 버벅거렸던거 빼면 그정도면 잘 들어온거죠. 사실 우리방이 그거잖아요. 요즘은 요즘은 우리방이 최근 며칠동안은 제가 하루에 들어오는 인원이 좀 최근 며칠동안 많아졌어요. 며칠동안 조금 많아져서 예전에는 제가 만에서 만천사이의 랭킹을 왔다갔다 했다면 요즘은 요즘 랭킹은 9천전으로 왔다갔다. 많이 늘었어. 근데 그렇게 조금씩 되는게 사실 좋은거에요. 예전에 작년에 그 창현님 푸파대에 갔을때 그때 한번에 그 동접 수십명 들어왔었다가 그때 한번 랭킹이 4천몇이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다니까 이 시간에 혼자 걸으면 안 무서워... 무서울리가 없죠. 지금 이 셀카봉이 이렇게 불 비치는거에요. 무서울리가 있나 무서울리가 없죠. 그리고 제가 이 홍대 쪽에서 이 한강 쪽으로 쭉 걸어가는 이유는 한... 상수역 쪽부터는 우리 아파트까지 신호등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가자마자 주무시겠군요 하는데 현재 시각이 바로 잘 시간 아닌데? 바로 잘 시간대는 아닌거 같은데요. 그리고 일단 제가 거의 식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아마 뭘 좀 먹고 자야되지 않을까요? 뭐라도 좀 먹고 자야될 것 같아요. 진짜 빈속에 잠 못자요. 자 이제 동네로 들어가는 길이 앞에 왔어요. 공복으로 자고 아침에 일하는게 기분좋아요? 딱히 아 물 마시고 그냥 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아침밥이 좋아요? 역시 역시 지태님 자기 전에 먹으면 아침밥이 별로예요. 여기 지하터널을 통해서 이제 동네로 들어가요. 주의 한강쪽은 다 이래요. 원래 한강쪽은 다 이래요. 깡패 전혀 없는데요 아 지태님이 싸움을 잘한다고요? 딱히 그런거 아닌데? 저는 싸움을 싫어해요 다만 남성의 급소를 걷어차서 고 고 고 고자라니 만들 수는 있어요 지금 여기 반대쪽 담장이 우리 아파트인데 다 왔네 정작 동네에 다 오니까 귀가 가렵네 다 왔고요 그러게요 뭐 좀 사가지고 그 어차피 이게 방송이 지금 요 앞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그 뭐냐 이제 방폭 방지 기능이 생겨가지고 그 리방을 할 수 있어 그 리방을 채팅방 안 깨지고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아 여기서는 그 모바일은 그거구나 방폭 설정이 아 방송 대기중에 막 아 모바일에서 끄면 5분밖에 안되네 그 그 PC에서는 10분까지 설정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그 제가 방에 들어가서 다시 켤게요 방에 들어가서 그냥 그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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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하고 그러고 자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따가 봐요